아 이거 소코분들도 생각해보니까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데 소코분들 하고 유튜브에 안올렸거든요 근데 영상은 저장해 놨는데 이번 기회에 이거 올리면서 같이 올려야겠다 소스믹 익스프레스도 다시 해야 되는 건가 이러면 이게 소코분들가 원소를 결합해야 되는 게임이거든요 원소를 결합하면 제가 처음에 하나의 원자를 움직여요 움직여서 원자와 원자를 합쳐서 분자를 만드는데 그 분자가 합쳐지면 그 분자는 그 상태로 고정이 됩니다 그 상태로 또 다른 분자들을 합쳐야 되는 게임이죠 근데 이것도 나중에 보면은 분자 꺾는 장치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렇게 문제 될 건 없는데 이제 거기에 코스믹 익스프레스 내가 선을 그어서 자동으로 애들이 이어지게끔 선을 그는 게임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 뭔 소린가 하겠지만 들어가 보면 알겠죠 자 이렇게 있는다 어떻게 이어요 이렇게 그러면 수소와 수소끼리 합쳐졌다 이런 식으로 합쳐야 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합쳐진다 H2O H2O가 물인가?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해보네 이거 무조건 이렇게 가야돼? 왜 이렇게 못가? 아 부딪쳐서? 다 돼 있구나 어떻게 어떻게 못간다 라고 다 알려주네 이거는 좋다 내가 빠른 포기를 할 수 있잖아 그쵸 이러면 또 선을 못 끝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 시장은 무조건 여기야? 아 아 제일 불편한거 선을 관통하지 못한다 이렇게 가야겠네 근데 이것도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거? 여기 밖으로 나가진다는게 참 좋네 아니면 그렇게 못하면 오류가 발생하나? 내가 봤을때는 이걸 데리고 오는게 맞아 이거 저것까지 고려해야되네 옛날엔 그런거 없었는데 그냥 소코본드는 H기와 H기 붙지 않았나? 그래서 O, H, H를 붙였었는데 이게 안되네 이제 O는 여기 지금 전자쌍이 전자쌍 맞나 이거? 두개 남으니까 수소랑 붙게끔 하는구나 이제 수소는 전자쌍이 없기 때문에 더이상 수소랑 붙지 않아요 이렇게?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돼 이제? 그럼 이거는 북은 왜이렇게 근데 평화롭냐 잘못됐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와야될거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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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과산화수소수 H2O2 그럼 얘는 무조건 3개랑 붙어야돼 그러면 얘가 얘네네랑 붙으면 안되잖아요 아닌가? 이렇게 붙어도 되나? 아 그럼 O2 O2가 되어버려 둘다 전자쌍 두개가 남아서 서로 붙어버려서 더 이상 붙을 수 있는 애들이 없어지네 이러면 이렇게? 아 차라리 아 이렇게도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연결이 안되 아 악랄한 게임이다 악랄한 게임이야 어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오케이 난 다 계획이 있지 다행이다 아 이게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게 참 좋은거 같애 이렇게 못 나갔으면 절대 못 풀었을거 같다 일단? H랑 만나야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못 지나가 H랑 만나야되고 일단 N이랑 만나야되요 일단 N이랑 만나야되요 H 만나야되고 이렇게 만나면 안되요 잘못된 만남 이렇게 만나야한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간단한거 같기도 하고 그냥 내가 그냥 내가 뭐랑 뭐랑 붙어야겠다만 잘 기억하면 될듯 됐다 됐다 이게 뭐더라 그때도 기억났는데 H4N2라고 읽어야되나 아 N2H4라고 읽어야되나 CHO 순서는 아는데 얘는 잘 기억이 안 NH겠지? 용협 N2H4 에탄올인가 뭔가였던거 같은데 에탄올 아닌데 에탄올 아닌데 에탄올 아닌데 뭐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거 아니? 이건 오히려 쉽네 어 어허허쉬 오케이 오케이 너무 내가 만만히 봤다 아 이거 이대로 나가면 되는데 아잇 이러면 나갈 나갈 치고가 없잖아 이렇게 됐다 아 이렇게 오케이 아 마지막 출구는 이렇게 붙어야돼? 아 가는 경로 동안에는 상관없지만 멈췄을 때 몇밖에 있으면 안 된다 같다 그럼 태울때도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잘못된거야 근데 C 먼저 붙어야되는데 C를 어떻게 붙이지? 이렇게 해도 잘못된거 아님? 이렇게 해도 잘못된거 아님? 이렇게 해도 잘못된거 아님? 이것도 잘못된 듯? 이렇게 붙어야지 가장 이상적인거 같은데 와 이것도 잘못됐네 이거 이렇게 가야되는구나 이렇게 붙어야되는구나 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노? 아 됐다 이렇게? 아 오케이 이것도 이제 순서를 고려해야 한다 그래 이래야 소코본드 이스프레스지 일단 O랑 H랑 붙어야되죠? 그 다음에 O가 붙어야돼 그 다음에 또 O가 붙어야해 이렇게 뭐야 어쨌든 잘 만들었네 뭐임 빡 문자 잘못 만들었다고 펑 터지거나 이러진 않겠지 이건 뭐임 오존인가 이게? 아닌데 오존은 O3잖아 이게 뭐지? H2O3 카본 다이옥시사이드? 옥시드? 카본 다이옥시사이드? 닌아워 브레스? 그렇지 더이상 더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이게 다크보드가 있어서 할만한 듯 역시 나는 하얀 것보다 검은게 더 좋아 눈이 보기가 좀 편해서 뭐가 더 있기는 하네 왜 있음? 왜 이렇게 하면 안나옹? 내가 뭘 잘못했나요? 여기에는 더 숨겨진 레벨이 있네 뭐 이런게 더 있네요 이런거는 뭐 나중에 한번 해보시는걸 권장드립니다 그냥 이런게임이 있다 소코본드 익스프레스는 여기까지